쇼멘 콩고는 일본 불교의 신앙 대상의 하나다. 청명금강명황이라고도 불린다. 인도 유래의 불교 존상이 아니고 중국의 도교 사상에 유래해 일본의 민간신앙인 경신신앙 중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존상이다. 경신강의 본존으로써 알려져 삼시를 누르는 신으로 여겨진다. 이 부분의 본문은 경신신앙입니다. 도교에서는 인간의 체내에는 삼시가 있어 사람의 수면 중에 그 사람의 악행을 모두 천재에 보고하러 간다고 한다. 그 때문에 삼시가 활동한다고 여겨지는 경신 위날의 밤은 자서는 안 된다고 여겨져 경신의 날의 밤은 사람들이 모이고 철야로 보낸다고 하는 경신대 위풍습이 있었다. 경신대는 평안 귀족의 사이에 시작해 근세에 들어가서는 글린의 경신강에 사람들이 모여 밤새도록 주연을 실시한다고 하는 풍습이 민간에게도 퍼졌다. 아미타열의 집경제구 사 화염의 색여해 정상의 큰 뱀을 감겨 양막의 각 도에 거는 이룡이 있어 용두는 상향한다. 다른 상 허리에 이대 적사를 감긴다. 양가관상의 역대 적사를 감겨 파루소의 막대 모양도 역 큰 뱀을 감긴다. 호피를 과의 만스 총로의 영락 상의 양각하의 각 일기를 안한타. 다른 상이 좌우 양변의 각 당연히 히토토옷의 동자 만들 것 발개모로즈미 손의 향로를 맡아 다른 상이 우변의 이 약차를 만든다. 이른 빨강 이른 노랑 칼을 맡아 색을 맡는다. 다른 상이 좌변의 이 약차를 만든다. 이른 흰색 이른 흑 소를 맡아 다음을 맡는다. 형상 및 모두 매우 포회할 것 우는 라고 한다. 요약하면 삼눈의 분노상으로 사비 각각의 손에 삼차극 봉 법륜 견색을 가져 발밑에 두 마리의 마귀를 근거로 해 양쪽 겨드랑이에 이 동자와 사도깨비를 수반한다 모습으로 나타내지지만 일반적으로는 발밑에 마귀를 짓밟아 육비로 법륜 궁 시 검 석장 쇼케라를 가지는 분노상으로 그려지는 것이 많다. 두 발의 사이에 뱀이 장시간 진을 쳐 있거나 손이나 다리에 감기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도검은 색을 목이나 가슴에 건 상도 볼 수 있다. 채색될 때는 그 이름과 같이 푸른 피부에 칠해진다. 이 파랑은 석가의 전생에 관계 있다고 여겨진다. 이 상과 같은 모습은 밀교의 명황상 특히 군돌이 명황에 통하는 것이 있다. 일본에서는 각지의 석조의 경신탑이 다수 있고 거기에는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 이 삼원상과 함께 청면금강상이 나타내지고 있는 예가 많다. 목조의 고래로서는 나라 도다이사의 목조 청면금강 입상이 저명하다. 온 데이 바 야키샤 반다 반다 카카카카카소화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